내려요 내려요 아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오오 오오오 오오오 여기 뛰어넘으면 뛰어넘어요? 뛰어넘으면 괜찮아 여기 많이 안따라오고 있어 내가 빨리 뛰었으니까 잠시만요 체력 됐어요 체력 조금 건져주고 좋아요 방망이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당연하지 유질성으로 갔으니까 최후의 야구방망이 안났으니까 이정도 성능은 가져야지 뭐야 오오 100점 100점 꺼졌나? 왜 안들리는거 같지? 오오 경광등 갔어? 어디? 안났어요 어디? 잠깐만 좋아요 야 이 나무좀 치워봐라 이거 나무 정신 나갈거 같다 오 이거 꺼졌나봐 탄탄총 질러? 아 와 탄탄총 소리좀 켜거든요 어 어 좋았어 산탄총 자리만 잡으면 너가 다 이겨 야 이 되게 오랜만에 쓰네요 산탄총 계속 안쓰고 있었는데 오 얘 울리면 되지 않을까? 쟤 뭐하는게 아직 남아있지 야야야 들어가면 죽는다 오오오오오오 뒤로 빼요 뒤로 빼 어 좋아요 그 한개있는건 다른 주머니 들어있어요 한개 한개 원래 있던건 다른 주머니 지금 두개 있는거죠 여기에 있어 여기 그래서 이제 두개 있는거죠 음 난 다 알고있어 착각 넣어놓 제대로 주었다고 산타할아버지 뚱뚱한 산타할아버지 이거 줄만한거 같은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은 입어야겠죠 와 이거 올려야되는데 산타부건 있는데 걔는 훌쭉한 친구입니다 산타할아버지가 아니라 산타 직원입니다 그거 사실 진짜 산타할아버지는 얘입니다 인정? 이거 인정할만하지 진짜 진짜 그런 느낌이야 딴 다 직원이었어 와장창? 여기다 대고 쏴도 돼 어차피 부수도 되니까 울려라 나 또 주워보세요 혹시 또 앰플 먹을 생각 있으십니까 어? 마취대? 아니!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시책때문에 좀비하고 잠깐 구분이 안되는데 오라라? 오라! 어? 어? 어 뭐야 이것들 뭐 있었네? 어? 야야야야 뒤로 들어 아니 뚫뚫리랑말랑 근처에 좀 많이 잘못 깼었구나 오야야야야 진짜 저 체력관리? 웨이브 좀만 적을때 해야돼 오세요 너희들은 정리하.. 할 수 있어 시치 다 죽었다이 그 다음 분해를 싹 하면서 그 다음 분해를 싹 하면서 시체가 다 찰거거든요 분해 열 두개? 좋아요 또 혹시 백신 나왔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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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언제 봤어? 야 지금 피곤한가? 왜 시야가 좁아 좁아진거 같지? 이 캐릭터? 칼은 진짜 많이 좋네요 강화할 수 있겠는데 칼? 아이씨 나무 치워 현실 디버프? 그런가? 일단은 이 정도면은 시체 주변은 다 둘러본거 같습니다 쓰읍 못본거 같은데 나왔나? 좀..좀..좀..좀..좀..좀.. 다치보니까 가난하다 순서가 아니잖아 안 나온걸로 요따 이 정도 죽인걸로 나오지 않는다이 너 혹시 기름이 있니? 짠 대게 봐 분해 한번 더 하구요 흫 의외로 도끼 나오네요 좀 의외로 창고에서 못먹는 도끼들 여기서 먹네요 좀비 잡으면서 나오네 이게 창고? 일단 얘 별로 많이 들어있진 않는데 살짝 들어있긴하니까 기름을 살짝 넣어볼까? 옆에 기름도 들어있네요 풀로 들어있네 문이 열려있는게 불안하지만 내가 콘도를 잘하면 되지 빠르게 내리면 돼 얘 끌고 더 중간으로 갑시다 한번 더 잡자 이 친구는 갔구요 간거 맞지? 오..너무 멀어져서 그냥 끊긴거 아니지? 왜냐면 얘는 창문있고 좀 단단해서 얘가 더 낮거든요? 어? 경강도 살아있는데? 내가 멀어져서 소리가 안들린것 뿐인가? 음.. 그래? 살아있으셨군요 문제없네 그러면 중간으로 어이 소화점 갑시다 양무 미리 먹구요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그래도 일단 잡아보자 어차피 이것들 여기 다 지나가야되는 통로라서 어차피 잡긴 해야돼 음.. 쓱.. 쓰면서 움직여? 월.. 이거 내 문 아니죠? 어.. 어..어..어.. 야 슬슬 엔진 막 갈텐데 이러면 우우.. 어..어..어우..어.. 야야야야야 야.. 좀만 좀만 더 앞에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내려야 어허..어..허.. 어허.. 여기가 제일 많은.. 제일 많은거 같은데? 아... 제..지..일 많은데요? 야 뛰어넘어 아직 바로 저거 잘못한 각오는 안됐다 어오오오 어오오오 어오오 약간 짓짐 야 이거 빨리 써가지고 잡아야 돼 좀비 아트해보면 내가 죽는다 오우야 오오오 잠시만 너무 멀어지면 꺼지지 않나 이거 조심해야되요 오우야야야 안나갔어 방금 야야 스스로 자리잡고 쏴야돼 야 권총 지금 권총이다 좋아요 오우 후 한번 쓱 지나가고요 아 너무 멀어졌다 하지만 어쩔수 없었어 나 자리잡기에 너무 많았다고 정도껏만 해야지 자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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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죠 꺼졌으려나 너무 멀어져서 꺼진거 같애 얘네들 움직임이 좀 일단 최대한 야구방망이 쓰면서 대체력은 계속 채우고 있어야되고요 너 있니 혹시? 있으면 죽었겠지 여기 어 야야야 조심조심 이게 안맞은 확률이 있어서 확률이 있어서 안맞으면 한단을 제대로 해야 돼 바로 달리거나 해가지고 타이빙 맞춰야지 잠시만 권총 써 권총 아까 그 어그로 끌린게 그래도 좀 모여있을거야 어이구 세상에 백점도 여럿 보이고요 없고 200점도 없고 200점도 없고 여기가 이정도면은 웨스트 포인트나 외포나 이제 백화점은 얼마나 더 어마어마할까 뭐야 배율이 다를텐데 이거 배율이 다를텐데 이거 갑시다 그래 살아서 두배 가 준비해야지 꺼졌네 혹시 멀어져서 꺼졌다 이거 혹시 거리 유지하기 너무 빡센데 차 어딨죠 어어 저기 있네 울리면 다시 올겁니다 좋아요 이게 사방에서 흩어져있으니까 토총이 제일 좋아 응 흩어져있는건 역시 소총이야 타고리가 더 넓기도하고 이제 방망이로 부채 어우 뭐야 뭐야 조여오고 있었네 이것들 없었죠 좀 상대 될 때는 꺼내야 돼요 이거 아 오래 많이 안남았네 잠깐 시체중에서 백조미 있는지 약간 보면서 지나가구요 어이 쟤는 뭐야 엄청난 트리스 저 드레스는 보상으로 내가 챙겨가겠으 저 드레스는 긴팔 파티 드레스? 이렇게 생겼구나 어이씨 초록색 떴다 어 그 사건 좀비가 하도 많으면 발생하는 존보이더 꺼졌어요 흐흐흐흐흐 아니 컴퓨터가 뻗은게 아니고 존보이드만 꼭 뻗었어 켜져라요 뭐야 이미지 왜이래 흑 사실 오늘 했던게 다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며? 1년의 꿈이었다며? 설마 에이 아니겠지 어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7시간 30분의 꿈? 에이 설마 나 그 파밍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도박해줘? 도박 궁금해? 원하면 해줄게 백섭이 된다 안된다로 할게요 그러면 쓰 이걸로 할게 콜? 나 앰플 한개 앰플 두개 한개 이하로 할게요 버우로 둘다 달아줬다고 내가 그것도 해줄게 나 앰플 두개 잠시만 김치 이상으로 할게 운 좋게 복사가 돼서 4개가 있다면? 앰플이? 흐흑 이걸 그런거 없어? 왜? 있을 수 있는거 아냐? 없어질 수도 있다며 있는게 자 제출시간 1분만 줄게요 너무 길게 할 순 없지 됐어요 2.7만대 4.6만대 4.6만대 38% 62m 나를 나의 희망을 믿어주는 분들이 더 많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밤이야 원래 이렇게 밤이었나? 3시? 어디야? 3시야 왜? 잠깐만요 시간이 시간이 왜이래? 4시요? 여기 일단 멀드로 인거 같구요 시간이 너무나도 이상해 다라란 이길대 이거 한번 눌러볼까? 시간이 너무 이상한데? 아 두개 아 시간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지도가 날라갔어요 아무튼 내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어 내 행복을 바라는 분들 어 두개 이상인데 시간은 좀 이상해요 시간은 좀 많이 이상해 앨범 두개 이상입니다 아 당신들은 가져갈 이유가 충분해 어 충분히 추억을 쌓으세요 10호? 10포인트? 흐흐흐 지도는 날라갔는데 시간이 완전 박살났는데요? 어 일단 주변에 좀비도 좀 날아간 것 같긴 해요 조용히 온거 보니까 자 계속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야 주변에 좀비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이상합니다 아까 한 12시는커녕 오후 12시는커녕 오후 10시도 안됐었어요 좀비 날라가고 좀비 날라가고 오후 12시 시체도 많이 없어졌구요 일단 난 무서우니까 빨리 집으로 갈래 어둡네 그리고 렉이 다시 걸리는데 뭐야 좀비가 다시 보급된거 같은데 이거? 야 좀비 다시 채워놨어 이거 갈때마다 렉 걸리는데요? 리스폰 시킨거 아뇨? 아닌가? 잡은 흔적이 있나? 오 렉이 왜 이렇게 걸리죠? 오 여기 시체가 있긴 하네요 음 시체에 로딩하느라 그럴 수도 있어 잡은 시체 잠시만 일단 근데 잡은 자야될거야 아마 가서 잠은 자자 좀비가 리스폰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구요 이 초록이는 떴고 빨리빨리 내 차 있는대로 아 내 차는 여기 아니야 떠올랐어 내 기억력도 잠깐 패스업 됐는데 나 경찰서에 경찰서에 놨어 경찰서에서 이걸 주었죠 흑 혼란 그 자체다 시간이 백섭 돼가지고 시간이 뭐가 이렇지? 날짜가 몇 이었지? 뭐... 혼란섭 다이 따로 오는 것들이 있는가? 어이 옵니다 아잇 어이 어이 그래요 다행이야 7시간 30분에 사라지진 않았어 답은 수요? 뭘로? 시체는 남아있는거 봐서 시체는 멀쩡하수도 근데 시체를 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괜찮겠지 피트스탑 피트스탑 일어난 시간이요? 아니에요 피트스탑에서 일어난 시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내가 백섭된 시간 이후의 확률이 높아요 11월달이거든요 일단 자? 약 먹고 자야 하지 않냐고요? 좀만 더 앰플 한개 보고 앰플 한번만 더 좀비 사냥 한번만 더 하고 좀비 한번만 사냥 사냥 한번만 더 오케이 5번쩍하지? 아직 체력이 그렇게 많이 까이진 않았잖아 불러봅시다 왜냐면 여기서 한번 일어서 물린 다음에 먹는게 더 이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물리게 되면 불러 철인 없는데요 저? 철인 안갔어 나 나 철인 없어 철인 있다고 내가 속을거 같애? 어우야 여기 왜 이러냐 다 오세요 어우씨 나 뭘 부딪쳤어? 아이씨 이 쪼만한게 오오오 여기 좀 있네요 아직 괜찮아 하지만 곧 나갈거야 약을 미리 먹자 약 미리 먹고 저 사거리에서 하자 아주 많을거 같애 좀비가 아닌가? 여긴 좀비가 날아갔나? 여기 좀비가 날아갔나? 여기 조용하지? 여기가 날아갔나봐 아 여기서 내가 튕겨서 오케이 뒤로 가야겠군요 일단 오오오 조심해 조심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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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소에서 튕겼군요 아 여기 오지 말걸 뒤로 백 야야야 내려야돼 야야 내려야돼 어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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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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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잡죠 여기서 잡죠 좀비가 좀 날아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래 그래 여기까지만 딱 끊고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가 돌아가 아래에서 오는건 제가 정리를 하고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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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위치에서 포지션 잡아 꽉 찰거 대비해서 구내도 미리 하죠 슥 2단계 게임 2단계 게임? 각 게임을 지금 무시하십니까? 얼마나 모였죠? 오아이 오아아 모여둔다 모여들어 모드 시뮬레이터? 오아이 약 미리 먹고요 음식을 미리 먹어놓죠 맞다 지금부터 오는 것들은 방망이로 잡자 체력 휴식을 해야되니까 충분히 먹어 푹 오오오 100점 더 보이고요 슥 더 안 보이시면 내가 여기서 포지션을 잡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 나무가 있어서 좀 무섭거든요 안오시죠? 심의 싸움을 한번 시작해볼까? 아니 오시면 안됩니다 지금 500마리는 안옵나요? 한꺼번에 오는건 또 다른 문제긴하지 덤벼라 어 아파가지고 데미지가 다 안나오는거 같은데? 오이씨 되게 위험했는데? 데미지가 안나와서 안된다 지금 권중이 더 나아 주워라 다 비켜 차량 잘 걸렸다 원래 망가뜨렸거든요 저런 경광등을 좀비가 가끔 좀비가 안망가뜨리는 차량이 있어 경광등을 안망가뜨리는 차량 걸렸어 그리고 나오지 않은거 같은데요 악머리? 이거? 어? 진짜 있네 나는야 수탉 마스크 어이 좀 기괴한데요? 근데 좀 세보여 오케이 좀 무섭지만 엔진 35%나요? 일단 끄고 살짝만 더 안쪽 가볼까? 아직 죽은거 없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다이 한 번만 더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슬슬 얘가 다음 단계 가면은 전투에 지장 생기니까 한 번만 더 먹자 좀비가 말하네 아 좀비 아닙니다 아 좀비 아니야 있어 있어 어라라 슬슬 엔진 꺼질텐데요 여기 어때 오야야 하니가 망가졌어 나가요 뭐야 꺼졌어? 갑자기 경광등이 지금? 곤란한데 경광등 꺼져있어야 되는데 오그루가 내 쪽으로 돌리면 안되는데 잠깐만 침착해 아니 아니 오히려 좋아 경광등 투 아 약간 짐 최대한 최대한 벌려요 사격해 네 3팬만 excessive 잡 아 오우야야야 자 스스로 총 꺼내줘 좋아요 경광등 울렀니? 저 경광등보다 그 경적돌이 저 땡땡거리는게 더 셀거거든요 내가 아마 알기론 그 좀비가 때려가지고 울리는거 뭐 울리고있나 아직? 좋아요 조용한데? 꺼졌나? 어느 차량이야? 아 이 닭머리 저 밑에 있는 닭머리 그런가 아 좋아요 밀고 나갑시다 어느 차량이었지? 근데 앞이 지옥인데요? 어 저기 근데 오히려 저기 한꺼번에 안와도 다행이지 근데 일단 부르긴 할게 여기다 시체를 쌓아야지 어라라 지금 작고는 어때 좋아요 좋아요 봉족을 잡아서 백신을 얻는다 어이 아 잡아도 끝없다 아직 조금밖에 안왔네요 아 아 아 아 아 야 백좀 믿는곳 위주로 봐야되는데 시체가 구분이 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느 차가 울렸었냐 근데 내 차 쪽으로 한번 어라라 어 이쪽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벽 짓고 때리자 됐어 휴 좋은 선택이었고 지금은 야구 뺐다 아니 좋아요 휴 저 차량이 망가진건가 가서 확인해보죠 울릴 수 있으면 한 번 더 울리자 인근에 많은 곳이야 평화로운 마을이요? 이제 진짜 평화로운 마을이 된거죠 무슨 소리 이전에는 평화하고 물음표 마을이었는데 이제 진짜 평화로운 마을이지 이 정도면 좀비한테 평화로운 마을이 존재할 수 없어 존권 같은거 존재할 수 없지 울립시다 어우 울려시네 나이스 야 짜자리도 다 마라 잔뜩 있는거 알고있어 어디서 벽 짓고 하고싶은데 여기서 벽 짓고 할까 오야야야야야 공 뒤에서 안어져 와요? 아 와 밑에서 밑에 얼마나 있던거야 여러분 퀴수 맞추기는 잘 계산하고 계십니까? 퀴수 맞추기는 잘 계산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누가 계산해서 맞췄던데 아닌가? 누군가는 또 하겠지 껐다 켜졌는데 앰플이 두 개인거 보니까 내 생각엔 시간만 되돌아같이 키수는 유지될거 같은데 키수는 그대로일거야 꺼졌다 빨리 잡아야된다 작공 꺼내요 얘가 소음이 더 쎄 좋아요 오케이 요기도 달달하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닭이 되어서 열심히 사냥을 했으니까 모자를 슬슬 스치다 돌아가볼까? 그래서 한계가 끝인거 같애 또 먹은거 없지? 계속 보게 된다니까 안 뒀던거 같긴 한데 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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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개라도 나와준게 어딥니까? 그동안 안나온거 좀 쌓이는거 같애 오늘 한개먹고 한개 얻었지만 아니? 아니? 어 알약도 있죠 본비속을 들어가기전에 한개 깨먹고 가는거 지속시간이 얼마던가? 음 1% 뚫었고요 7% 한번 뚫고 1% 한번 뚫었어 아주 훌륭해 자 어? 진짜 망가졌네 이번에 Q로 울려? 확인해봐야겠어 게임시간으로 3시간인가 1시간인가 그 언저리였던걸로 2시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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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속 튀어나오긴 하네 이것들 어? 100점 가는길에 100점 한 마리 정도는 괜찮잖아 꿀 꿀 예방할력에 직사 버그가 있다고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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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우 그거 빨리 소각해야겠네 먹으면 죽는다고? 그게 무슨 지금은 좀비가 많지 않으니까 소총이 제격 먹고 물렸을때 뭐 어떻게 어떻게 찾길래 그런 버그가? 1개 먹으면 24시간? 아니면 이거를 여러개 다 먹으면? 이게 나무양이 있어서 여러번 먹을 수 있거든요? 모두 먹기 있는데 잘 모르겠구요 당신은 모더를 믿습니까? 하지만 나도 모더인걸 모더인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 그래요 일단 먹는것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음 돌아가자 돌아가자 약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는지? 그럴까요? 직사를 한다고? 오 오 일단 돌아왔으 내 차야 주인 살아서 돌아갔다 못 돌아올 줄 알았지 살아서 돌아갔다고 음 여기 좀 닦아놨으니까 다음에 여기 쭉 밀고 또는 여기 창고 파밍하면서 이 모더로는 빠져나가면 되겠군요 어 어 가는길 좀 닦았으 그 다음은 차이나타운인가 어 또 기대가 됩니다 일단 차 안으로 체력이 쓰금쓰금 다닐까 자 오늘의 파티 앰플파티를 즐겨볼까요? 아 이것도 지금 시즌2하면서 처음으로 먹어본다 나 지금 와 어우 빨리도 먹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좀 이게 좀 회복이 될겁니다 앰플 만세 예 그리고 방금 죽은것들 분해를 좀 해볼까요? 그 앰플 앰플 이게 앰플 맛이다 이 맛을 기억해라 단검을 좀 많이 먹었구요 와 단검 440 이게 창도 조금 있으니까 수리해서 쓰면 되고 음 음 긴둥기 단검 짧은 둥기 다음에는 슬슬 무기 한개 더 나올거 같군요 짧은 둥기가 슬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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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드로 창고 분해하면서 개수가 딱 될거 같애 음 아 모드 업틸 땐지 좀 됐어 어 조만간 살짝 까서 확인해봐야겠네요 흐흫 물 좀비와 진행없이 바로 직사한다고요? 허허허 오 일단 일단 난 무서우니까 손 대지 말아야겠군요 어 진짜로 직사하는지 제가 코드는 한번 살펴보긴 할께요 좋아 일단 오늘의 있었던거 정리하기 전에 자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 내일 곧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봐주고싶 봐주고있는 80 분을 위해서 자 시작합시다 내가 킬수 몇인지 선원에 킬수 맞추기 돌아온 킬수 맞추기 시작합니다 요번엔 선택지가 적어졌으니까 게다가 천길도 아니라고요? 자 몇 킬인지 까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내가 몇 킬일까요? 그래 박진간 넘치는 음악 박진간 넘치는 음악으로 하나 하자 자 보겠습니다 오우 살짝 보였어 팔 여기에 살짝 뭔가 보여요 이게 몇 킬일까 자 몇 킬일까요? 몇 킬일까요? 살짝 보였어 살짝 보였어 자 오른쪽으로 살짝 공개하죠 아 2만 킬이었어 답은 2만 100킬입니다 아니 흐흐흐흐 답은 2만 킬 1만 킬 19킬 이상 오 옆에 터졌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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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터졌어 아 건 사람들 이거 누구누구죠? 당신들 어떻게 맞췄지? 4분 옆에 나이스 13배요 13배의 수익률 어허 어 내 킬수를 맞춰버렸어 8% 역배가 터졌다 정배 하나를 역배하나 어머머한 미쳤죠 아우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아우 뭐 이런거다 잠깐만 저것도 수랑 눌러야지 일단 축하드립니다 2만 100킬을 했기 때문에 평생 도박 안합니까? 아우 또 기회가 주어질겁니다 쓱 일단은 R 아니 ARDEBYL님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이런 미션 걸어주셔서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몸무게 오바되고 저 몸무게 한번도 안봤거든요 그런데 몸무게 제가 돌려버렸죠 이것이 바로 고인물의 노련함이다 몸무게를 안보고 몸무게를 돌렸어 원래대로 원래대로 83킬로로 돌아왔어요 잠깐만 혹시 시크릿 날아간거 아니지? 내가 담은 시크릿 남아있는지 잠깐 볼게요 어 어 슈트있지 광선검있지 오케이 오케이 아 혹시 모르니까 음 내 시크릿 날아갔나 싶어서 음 문제없대 음 훌륭했습니다 앰플 도박 먹었어? 손해는 안봤다? 아 어 그거는 드셨군요 그래 둘 다 못먹은 사람도 있을텐데 근데 체크를 딱딱딱 하구요 여기도 도락 여기 미로 음 특이상 미로 미로 처리를 했구요 좋아요 8,000호를 시작해서 2만 됐어요 12,000키를 했군요 오늘 뭘로 해서 몇 키를 했을까 일단 여기 도로 쪽을 좀 처리를 했으니까 도로 쪽에 체크를 좀 해주구요 그리고 여기가 어마어마한 곳 어마어마함 스타워즈 음 우주 어 퓨처 오케이 마구리였지 마구로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놓을까? 마구리였어 여기 지금 6배 최대 상태 맞습니다 어 6배 최대 상태 맞음 마구를 하나씩은 기록을 해야겠어 그리고 여기는 여기 마츠리씨는 여기가 마구리고 좋아요 여기는 마구리 없었구요 다음에 여기를 건너가고 차이나타운 그리고 더몰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 어 여기 더몰 아마 갈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 들렀다가 여기 더몰 있거든요 다음 다음에 할 때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평일방송 되있습니다 다음에 어제 방송을 안했기 때문에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다음에 또 다음에 봐야겠죠 슬슬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도 슬슬 배포가 될 겁니다 아마 5월 몇일이야 5월 27일 내지 5월 28일 이전에 될 겁니다 5월 30일이나 5월 31일 날에는 내가 방송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내가 방송하는 날에 배포할 생각이거든요 어 일단 내 숙제는 다음주까지 여기 여기에 레전드리 강화해서 총기전환 하고 여기 미니건 하나 추가될 겁니다 어 미니건 띄우는걸 노력해볼거구요 다들 뭐 아무쪼록 기대해주시길 좋아요 다음에 또 봅시다 여러분 재밌었습니다